제가 너희들 이거 좀 비슷하게 의상을 좀 맞춰줄 테니까 그거 한 번 입어보자. 알겠지, 이걸로 한 번 맞춰보자. 형님 한 번 코디해 주시는 걸로. 아이고, 얘네들 참 이거. 베스트 드레스 의상이 꼭 이렇게 나서야 돼. 야, 이거야. 해, 맨. 근데 이게. 바치가.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원래. 야, 이 힙합 이렇게 입는 거야. 야, 이거야. 야, 이리로 들어 이리로 치면 끝난다. 여성 팬들. 야, 난리. 야. 되게 어색하다, 근데. 야, 1만 명 추가. 진짜. 팬클럽 1만 명 추가. 진짜 진정한 드러버 같아. 끝났어. 그래요? 어, 완전. 야. 진짜 잘 어울린다. 단지나. 야. 단지나 이렇게 말하지. 이제껏 준비했던 마음날을 기호하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야. 야. 끝났다. 요원 시상식은. 있는 순간 내 거다 싶었어요. 살림남 대상이다. 살림남 대상이야. 어우, 좋았어. 야. 한번 써봐, 한번 써봐. 네, 네. 야, 우리 진정한 이제는 그룹이 됐어. 이건 무조건 대상감이야. 자, 드럼. 준비됐나? 해냈습니다. 준비됐나? 준비했지? 자, 잡. 잡. 야, 우리 의상 의심하지 마. 완벽해, 알겠어? 이번에 연예 대상 씹어 먹자! 알겠지? 좋습니다! 살림장만 파이팅! 살림장! 파이팅! 시작! 원, 투, 쓰리, 워! 잘 됐다! 이거 이만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말고 어깨를 서서 오! 오케이! 예아! 네! 아니요 파이팅 마녀가 주문하듯이 마녀가 주문하듯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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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